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게임체인저스는 여성 발로란트 플레이어들이 활약할 기회와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회로 전세계에서 발로란트를 즐기는 여성 플레이어들이 팀을 꾸려 참가하는 국제대회입니다. 최고의 8팀이 모여 트로피를 들어올릴 챔피언을 결정하는 전투를 치르며 드롭스를 통해 11월 15일 오후 11시부터 19일 오전 5시에 게임체인저스 칭호를 획득할 수 있고 11월 21일 오전 1시에 시작하는 결승전을 시청하여 2022 VCT 게임체인저스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